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 에버랜드 발굴해볼거에요 번데기는 못보여지며 성총을 보여드릴게요 살살 바로 나오네요 바로 나옵니다 껍데기 버터맛 껍데기 버터 완전 요녀석 바로 나옵니다 언제 애벌레에서 우아했어 번데기에서 아 한 지난번쯤? 어제야 어제 어제? 아니 어제 밤에 우아했습니다 살살살살살 이렇게 잘못하면 엄청 멋있네 몇 센티야? 자 가져와서 재볼게요 아냐아냐아냐 지금말고 그럼 나 그렇게 나가서 욕해야지 그래 차 어디있지? 조금만 차 좀 찾아봐요 차? 지금 없어 일단은 걔 안에 넣어 근데 번데기 방 진짜 크다 번데기 방이 이만했어 손이 형 뽀개지 손우가 다 뽀갰다 자 이제 걔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기다 넣어주자 자 우선 꽤 큰데? 여기 이거 허물도 보이네요? 응 허물 보인다 에벌레 허물은 없나? 어 이게 에벌레 허물 같아요 에벌레 허물 에벌레 허물 야 꽤 큰데? 엄청 커 나 완전 자로 재보고 싶다 아깝게도 진짜 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자 일단은 안에 넣어주자 어디? 여기여기 넣어준다고 그랬잖아 주는거야 흙 흙 먼저 조금 넣고 이 정도면 돼? 어 그래 좋아 아니 놀이목 있어야 된다 놀이목? 지금 놀이목 없으니까 아니 있어 뭐? 그래 놀이목이 필요하겠네 엎어지네 짜잔 하나 넣어줘야겠다 얘 계속 엎어지네 보니까 그래 왜냐면 아직 약해서 낼 수 있지 자 잠깐만 뚜껑 어딨어? 뚜껑? 엄청 파리빨하다 자 놀이목 오우 야야 위험하다 근데 자 순이야 요거 하나 넣어주고 빨리 넣어 빨리 쉬게 해주자 여기다 여기다 아니 힘들거야 아 잠깐만 내가 아까 벗긴 이거였다 아 잠깐만 정말 위험 놀이목 정화 내다 이 정도면 되겠지? 하나 더 넣어줘 하나 더? 응 조그만거 하나 나는 넣어주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할거야 하나만 더 넣어줘 괜찮을까? 넘어지잖아 지금 얘 이렇게 어? 그럼 이렇게 우리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자 오늘 어땠나요 다음에는 제가 얘는 버리어로 재볼게요 버리어? 알았어요 잘잘잘잘요 잘잘잘요 자리 탈기만 하면은 제가 바로 재볼게요 이 영상은 육상에 흑이로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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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